한 주간에 있었던 세계 선교지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시간, 월드미션 브리핑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아시아 태평양 지역입니다. 방글라데시에서 고등학생 수천 명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열악한 교통 환경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건데요. 이번 시위는 지난 7월 29일에 10대 학생 2명이 과속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발단이 돼 시작됐습니다. 또 이번 시위를 취재한 기자들이 고문과 구타 등에 시달리고 있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도네시아 소식입니다. 지난 5일 인도네시아 롬복에서 진도 6.9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400명에 육박하는 사람이 숨졌는데요. 이 외에도 15만 6천 명이 넘는 이재민이 생긴 걸로 확인됐습니다. 인도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인도의 수도 뉴델리는 대기오염이 심각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인도의회 상임위 보고서에 따르면 5년 동안 공기오염 때문에 생긴 급성 호흡기 강염으로 사망한 환자 수가 1천 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음으로 아메리카 지역입니다. 미국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국립기상청은 하와이주의 초강력 허리케인인 헥터가 상륙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이에 하와이섬 당국은 허리케인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브라질 소식입니다. 브라질의 북부 호라이마주가 베네수엘라 난민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국경을 폐쇄했는데요. 이번 국경 폐쇄는 하루에 약 800명씩 들어오는 난민들 때문에 범죄율이 급격히 높아졌다는 이유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페루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31일 페루의 세계적인 관광지인 마추픽츠 인근에서 관광열차 2대가 충돌했는데요. 이 관광열차에 탑승한 한국인 35명 가운데 4명이 가벼운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웨덴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스웨덴의 한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식사기도와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성경에 대해 토론하는 성경 간식 시간을 금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스웨덴 교육법은 아이들에게 종교적인 활동에 제재를 가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종교 활동 여부를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서입니다. 미국 크리스천 데일리에 따르면 논란이 된 유치원의 원장 브릿 마리에 마르텐소는 식사기도가 교육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월드미션 브리핑이었습니다.